우리 한입전에서 힘이 좀 나더라구요 선 이런것도 어쨌든 다 너무 너무 확실히 무대 경험을 만나보니까 별로 안 떨리더라구요 근데 뭐 첫무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고 하니 라이브 무대도 떨리진 않잖아요 많이 하잖아 우리 근데 솔직히 떨렸어요 너무 떨렸어 왜냐면 이게 음악이 나오기 전에 그치 얘가 뭐가 제일 떨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처음부터 가수분들이 눈 앞에 앉아있으니까 아 맞아 떨리더라구 이게 아주 귀엽고 멋있게 봤을거야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The Soundの先行配信も 始まります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던 그렇ㅅ